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변두리 대치동에서 오셨던 최선생님 물러가시고 오늘은 지금 읍내에서 시내에서 오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미래세트 본사에 계시는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이재훈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끔 이렇게 3프로TV 나와주시면 이재훈 팀장님은 왔다 가시면 여운이 많이 남아서 여러 번 돌려본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정답을 잘 말씀 못 드려서 아마 그러실까 싶기도 하고 하네요. 사실은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또 곱씹고 결론 내리는 거죠. 저희는 참고서입니다. 오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장이 지금 어떤 장인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그거죠? 쿼바디스 제가 대기하면서 이 프로님께서 오늘 코스 요리 말씀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연결해 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코스 요리를 자주 먹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통 가면 이렇죠. A코스, B코스 있고 A코스가 10만 원이고 B코스가 15만 원이면 A코스는 좀 짧고요. B코스는 또 뭐가 많아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비싸기도 해서 A코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순서상 A코스든 B코스든 간에 처음에 찬 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따뜻한 음식이 메인으로 나오고 제일 달콤한 디저트가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장일까라고 보면 차가운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뭔가 따뜻하게 먹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죠. 뒤에 음식 몇 개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개 남아 있는지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이 한 번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막 흔들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 과열 기미는 좀 관찰이 되는 것 같고요. 속도가 좀 빨랐다는 의미에서 과열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이렇게 쇼크처럼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과열은 좀 식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를 한 번 살펴보면 이미 많이 회자됐겠지만 시작은 중국에서 유동성을 좀 해소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연준이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진다고 보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재정합이 통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언제 통과할지 좀 모르겠다라는 거고 저는 처음에 블루웨이브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투자들 볼 때는 잘 안 되는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게임스탑 얘기도 이미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폭을 그렇게 샤프하게 있었지만 깊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큰 위험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굉장히 많은 큰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일부 종목의 공매도 소동이 그게 기업의 펀더멘털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해당 기업도 아니고 이른바 주요한 기업들. 그런데 그게 자꾸 신경 쓰였던 게 이 시장이라는 건 꼭 뭔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해칠 만한 뭔가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아무튼 트리거만 있으면 그걸 핑계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저게 핑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따가 그 얘기도 조금 드릴 텐데요. 일단은 좀 배가 좀 부른 느낌이 나면 뭐 좀 안 나오기만 하면 끝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저희한테도 많이 질문이 좀 들어오시는 부분 얘기들은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일단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질문은 좀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요. 여전히 아까 여운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찜찜하게 남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게 중국이 자꾸 이렇게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그거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 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이게 중국의 유동성을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빨간 차트와 파란색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중국의 영어로 보면 크레딧 인펄스라고 해서 중국이 얼만큼 민간에다 신용을 계속 푸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겹쳐놓은 빨간색 점선을 보게 되면 S&P500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에요. 눈에 보시기에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거 제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16개월 선행해서 땡겨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은? 원래 그림은 이게 엇갈리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을 겹쳐보면 중국 신용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좀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먼저 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1년 혹은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는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미국의 주가도 상승률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어찌됐건 하고 있기 때문에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용을 계속 풀어야지만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똑같이 신용을 계속 풀고 있는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도 모양이 비슷해요.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폭과 그래프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이거는 16개월 이런 차이 안 두고 똑같은 거니까? 동일하게 16개월 차이입니다. 아, 16개월 차이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땡겨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아, 중국이 신용을 줄이면 머지않아서 S&P 500 상승률도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꺾이지 않겠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시차는 16개월이 있긴 하나.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16개월은 더 가겠네. 16개월은 더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후자 쪽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중국이 보시면 원래 코로나 이전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코로나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번 짱이 꺾이면 부채 때문에 꺾일 거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랬었죠. 항상 특히 미국의 부채도 그렇고 중국의 부채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보통 GDP 대비해서 부채가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 겁니다. 돈을 계속 많이 풀게 되면 GDP가 커지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 부채도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걸 줄이게 되면 부채는 줄여졌지만 GDP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뭔가 움직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슈 자체도 처음에는 우려가 됐습니다만 일단 시차가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 즉 돈 푼 효과가 좀 더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 공백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연준에 대한 경기 인식이 좀 안 좋기는 하나 연준이 갑자기 돈을 걷어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도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세 번째 보면 재정합의에 대한 문제도 어찌 되었건 간에 규모를 떠나서 해결이 되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꽤나 짧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원래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뭔가는 아닌 듯한데 이건 우리가 지금부터 특별하게 줄여나가거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냐면 좀 있으면 우리도 서울이지만 춘절을 앞두고 나서 항상 자금 수요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 전에 일부 좀 줄였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변화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나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국의 긴축 때문에 차이나 쇼크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은 것들은 그런 건 아니다.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동성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도 먼저 극복을 했고 성장률도 먼저 회복을 했고 돈도 가장 먼저 줄이는 느낌들이 나오고 있으니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늦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언제가 될 듯이 간에 줄이기는 줄이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이냐 우리가 이걸 리스크를 지금 프라이싱해서 도망가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은 있다. 하지만 이미 힌트는 좀 주고 있다. 그런데 시차로 놓고 보면 통상 한 1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상승률 측면이나 ISM 제조업 지수 측면이나 크게 나빠질 건 없다. 그런데 이 그림을 나중에 좀 다시 되돌아보시면 지금 상승률이나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요즘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상승률이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동성을 급격하게 줄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시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시장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재밌네요. 중국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어쨌든 돈을 풀면 한 2년쯤 후에는 미국 경기가 좋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차를 놓고 보면은요. 미국 경기가 좋으면 중국 경기가 좋아져. 이거는 이해가 돼요. 미국에서 물건 사서 중국에서 공장 돌아갈 테니까 맞습니다. 거꾸로 중국 경기가 괜찮고 돈이 풀리면 미국이 2년 후에 좋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전 세계에서. 사실은 6% 가까이 성장하는 나라라는 게 거의 없죠. 사실은 그 정도 대국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소비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유동성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성장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성장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동성 공급이 얼만큼 잘 되느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즘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가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돈 벌던 분들도 그 습관 못 버리면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장이 바뀐 거다. 성격이. 그러니까 변덕성도 커질 거고 종목도 잘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기보다는 순서상 유동성이 급격하게 보급이 된 이후에 주가가 이미 경기 회복을 기대해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적이 정말로 이만큼 올라온 걸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매일매일 다른 얘기를 해도 좋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대비 어떤 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표 하나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미 표현을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이때를 한번 볼까요? 2020년 12월 24일이라고 적혀 있는 밑에서 한 4, 5번째 정도쯤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10.3%라는 걸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혹시 무슨 표입니까? 이게 뭐냐면 S&P500의 분기별 실적이 나올 텐데 이 실적이 전년 동일한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올라갈 것 같느냐라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실적 전망치? 그렇죠. 그런데 20년 12월 24일 그냥 20년도 말이라고 보게 되면 4분기가 마이너스 10.3% 정도 성장할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10.3이 마이너스 1.5%까지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실제 나와 보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쁜 것 같아. 코로나 없었던 시절에 4분기와 그리 차이 없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1분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2020년도 12월 24일 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2분기가 우리 기저효과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 대비해서 올해 2021년도 2분기면 그때 대비해서는 S&P500이 이익이 16% 증가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어떠냐 하면 19.8% 증가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1분기하고 2분기 상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이 짙어지는 것은 과거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분기입니다. 2분기는 기저효과, 기저효과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2분기가 기저효과가 크겠죠. 2분기 기저효과가 45.7% 정도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50%에 극박하게 49.3%가 올라올 거야라고 해서 2분기 전망치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니까 작년 4분기도 꽤 괜찮았고 올해 1분기도 꽤 괜찮을 거고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2분기도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40%, 45% 올라올 걸로 봤는데 지금은 50% 가까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즉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점 상반기에 긍정적인 경기 이익 전망치를 보고 있다는 이 그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분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3분기, 4분기를 한번 보시면 작년 10월달 정도쯤에 생각할 때는 전년동기 대비 23% 오를 것 같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3분기가? 올해 3분기가. 지금은 16.4% 정도 오를 것 같애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폭이 줄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많이 못 올랐죠. 4분기를 한번 보시면 올해 1월달에만 해도 22.3% 4분기는 지난 4분기보다 올해 4분기는 22.3%가 올라갈 것 같아 이익이 지금은 15.7%까지 이익의 증가폭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에 대한 시장의 실적 기대감들은 굉장히 좋구나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갸우뚱하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은 경기가 또 나빠질 다시 좀 덜 좋아질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작년 3, 4분기가 생각보다 반등이 좋아서 그 효과가 있죠. 그거랑 비교한 기저효과 생각하니까 별론에 이런 걸까요?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저효과는 밑에 바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3분기, 4분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고 그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정말 좋으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습관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연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쪽이 훨씬 더 정확도가 좀 높고요. 그렇겠죠. 하반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가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의 모습을 보시면 한 분기 정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분기에 주식 사자가 아니고 좀 더 미래 실적을 당겨오는 정도가 강하다. 그렇죠. 다음 분기에 정말 좋아지는데 더 좋아지고 있어 그러면 더 많이 주식을 사게 되면서 한 분기 정도 빨리 주가가 반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정말로 피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1분기 때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막상 2분기에 들어오게 되면 3분기, 4분기는 앞으로 좀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조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오고 가파르게 올라온 이 주가가 현재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지 즉 1분기 초반 아니면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2분기 거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알아야 당장 내일부터는 빨리 반영하니까 3분기 거 반영하기 시작이야.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분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해하시기 좋게 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니까 그런 건데요. 실제로 이거는 변동률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EPS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냥 가격 변수로 몇 달러, 몇 달러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EPS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전망치가 좋아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반영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EPS, 12개월 포워드 PER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문. 창문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12개월이면 4개 분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윈도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가 지나면 그 EPS의 내년 1분기가 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합쳐져서 12개월 예상 EPS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볼 때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1분기가 좋아지는 것도 반영을 하고 2분기가 좋아지는 것도 반영을 하니 주가에 선반영. 네. 주가에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나 1분기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네. 2분기도 사실은 괜찮겠죠.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은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상승률로 보게 되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데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승률이라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지 진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2분기에 올라갔다가 3분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 3분기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건 모멘텀이라고 표현들을 보통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좋아질까? 세게 좋아지네? 좋아지기는 한데 조금 덜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그렇죠 이때쯤이죠. 코로나가 갑자기 세 개의 경기를 쿵 하고 떨어뜨린 것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뭐를 보면 항상 노이즈가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한 1, 2년간은 전전년 동기 대비로 하자. 없었던 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랑 비교해봐야 얼마나 늘어난지 알고 그 늘어난 폭을 반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이게 2년치니까. 물론 거기에 코로나 디스카운트를 살짝 눈높이를 반영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전년 동기 얘기를 하면 와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인지 물론 병석에서는 일어난 것 같은데 얘가 병 안 걸렸을 때에 비하면 어떻다는 얘기인지 우리의 주가는 그거랑도 비교해봐야 될 텐데 그 질문이 이제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기대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기저효과 때문에 되게 좋을 거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데 너무 좋아지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좋아지게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기저효과를 무시하느냐? 네. 기저효과가 당연히 있지만 이 기저효과가 점진적으로 더 세지고 있는 흐름들은 2분기까지는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성승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조금 더 지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과열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면 해볼 텐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제가 몇 가지 차트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게 이제 지난주에 좀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뭘 찾아보냐면 지금 과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버블인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그림들이 화면을 한번 띄워봐주시면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흔한 그림이고요. 저희도 시장 볼 때 참고하는 그림입니다. 푸콜레이셔라고 되어 있어요. 푸트옵션은 빠질 거를 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갖고 있는 옵션이고요. 콜옵션은 오를 거를 예상해서 하는 옵션인데 푸콜레이셔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콜옵션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고요. 당연히 시장이 올라오니까 콜옵션 배팅이 많았었을 건데 이게 지금 20년치의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사람들의 낙관론이 되게 강하게 진행이 되고 싶구나. 첫 번째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PR 밸류에이션이 20년 내 최고치구나. 이거 과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막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아마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버필 인덱스라고 해서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GDP 대비 몇 퍼센트 되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이 한 218% 정도 되는데요. 이 그림상에 나오는 82%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얼만큼 높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 버블, IT 버블보다 더 높네. 진짜 과열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하이힐 스프레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 국채 대비해서 정크본드들이 사실은 돈 빌리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빌리려면 이자 더 내 라고 하는 것이 하이힐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는 한 1000BP니까 한 10%포인트는 더 내야 너한테 돈 빌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 400BP 정도인데 이것도 최근에 한 10년 내에서 가장 바닥치까지 내려왔으니 돈 빌리기도 쉬워지고 굉장히 낙관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RAI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스크 에페타일 인덱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선호하는지를 수치화해서 나온 퀀트적인 자료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문제, 빅스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금가격, 달러 이런 것들도 섞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정말로 사람들이 되게 유포리아, 되게 과열이야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보는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한 1 정도 레벨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과열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과열인 거는 부인이 안 되나? 그런 그림들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1위 넘어가면 S&P 500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통계적으로. 이 그림은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차분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위 넘어가는 순간 한 달 동안 평균 0.7%가 하락해. 1위 넘어가는 순간 3개월 동안 0.5%밖에 못 올라. 그런데 1.1이 되면 조금 더 심각해져. 한 달 동안에 1.4% 정도가 평균 빠지고 3개월도 그 정도를 빠져. 과거를 보면. 그래서 아주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일단 올라가지는 않고 좀 평균적으로는 한 1, 2% 정도 빠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MDD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표현하는데 한 번 빠지면 최대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위 넘어갔을 때 아까 리스크 에페타이신 한 달 정도 되면 제일 많이 빠지면 한 3.5% 정도 빠져. 한 달 내에.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어때? 한 5%는 빠질 걸. 1년 전체로 보면 이거 터치한다면 8.3%는 빠질 거야라는 이 통계 자료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위를 터치한 이후에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약간 빠지는 느낌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냥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골드만삭스 자료를 믿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통계 하에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는 걸로 참고를 하고 있어서 한 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많이는 안 빠지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저표에 의해서 꼭지라고 가정하더라도 대충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한 5%? 그렇죠. 그 정도 빠질 거라면 그거 예상해서 그 5% 손에 안 벌려고 미리 털어버릴까? 아니면 조금 더 가는 걸 기대해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지는 게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빠지는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저 정도 레벨이 와 있으면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빠져봐야 1에서 3% 그리고 그 평균적으로 빠지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져봐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느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 가파르게 올랐으면 빠질 때도 가파르게 빠지겠지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기억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안 그랬나 봐요? 과거의 그림을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과거랑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코스 요리하시면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어디까지 나왔어? 어디까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A코스를 먹고 있으면 A코스를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그게 90년대 후반 IT 버블이랑 비교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글로벌 금융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번 99년도 3월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년 전 자료를 갖고 계세요? 보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웃었는데요. 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정말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웃겼는데요. 그때 99년 3월 당시에도 세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뉴 이코노미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때 IT하고 인터넷 발달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 더 갈 거야. 그리고 적정 주가 수준이 근본적으로 레벨업 할 거야. 그리고 베이비 부모가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주식 수요가 정말 많아라는 뉴 이코노미론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현재 주가는 혁신기업 등장으로 고성장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패권 전쟁이 일어날 만큼 혁신산업 부가가치가 얼마나 확대됐으면 패권 전쟁을 하겠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금리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밀레니얼 중심으로 머니무 본격화되기 때문에 뉴 이코노미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비슷하나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경기 인식이.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버블 붕괴론이 항상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뭐냐. PR 같은 과거 잣대로 보면 지금은 너무 버블이야. 지금 보시면 지금 PR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과거 잣대로 보면 현재 주가는 버블인데 이게 IT 버블보다도 높은데 그럼 완전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버블 붕괴론 중에서도 보면 이익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익 정말 둔화되고 싶은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와르르 무너질 거야. 이를테면 금리.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동성과 재정 확대로 인플렛 쇼크는 잠재해 있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의 금리는 뭐냐면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이 못 찾고 금리를 올리면 망할 거야라는 건데 아직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지속 가능한 버블론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막 절충한 것이죠. 버블인 거 인정할게. 버블인 거 인정하는데 현재 수가 수준이 버블이어도 깨지지 않고 지속될 거야. 그렇지. 버블이 갑자기 늘 항상 깨지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저물가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걸? 이런 얘기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99년에. 그리고 기업 성장이, 이익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에 반영을 한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이익 증가가 조금 둔화될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뉴 이코노미가 와 있기 때문에 버블인 건 내가 인정할 땐 더 갈 거야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도 사실은 다수 의견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버블 우려가 있어도 신산업의 밸류에이션 척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무형 자산을 프라이징 한다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책 지원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익이 더 증가할 거다라는 건.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이익이 조금 둔화되는데. 이거는 증가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랑 좀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좀 오르지만. 경기가 부진해서 연습이 금리를 올릴까라는 부분이 되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가 언제 버블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버블은 이제 사후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현상으로 이게 버블인 걸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과도한 유동성, 항상 유동성이 많아졌다라는 거. 두 번째는 비대칭적인 정보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의 치어리더화. 이런 표현을 영어로 쓰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버블 징후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무분별하게 투자해서 IPO를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시장 현상인데. 실제 버블이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기업이라든가 뭔가 뉴 이코노미를 이끄는 기업들의 매출이 둔화되어야 합니다. 버블이 터지려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전에. 나타나고 있는 수치상으로 보면 매출이 둔화가 되는 거고요. 2000년도에도 보면 상반기에 PC 수요가 점점점점점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버블이면 이 게임에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되게 둔화되는 거죠. 채산성이 악화하고 마진이 막 축소하고. 이건 수치로 다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이익의 흐름으로 보면 돼요? 맞습니다. 기업의 우리의 탑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매출 성장률이 있고 중간에 비용 다 빼고 이익 성장률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신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 혁신 기업들은 보게 되면 이익은 안 나더라도 매출 그로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익은 안 났지만 자동차가 팔리고 매출 그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버블의 증후예요? 아니면 그 자체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보고 버블이 커지니까?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증가율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증가율이 30이다가 20만 돼도 저거는 뭔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원을 그리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마진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경쟁이 격화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채를 엄청 땡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독과점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환경변화가 나타나면 버블 증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뻥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버블 버스터가 언제 나오냐면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리냐 하면 고용이 완전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터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드린 게 제로금리 때 혹은 금리 바닥에서 주가 버블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버블도 연준이 금리 통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성장은 안 나오는데 물가 잡겠다고 울리면서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디저트는 남아있다. 그리고 메인 코스가 A 코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B 코스일지 C 코스일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과열인 것도 맞고 저거 들여다보더라도 그렇다고 거품의 폭발이 아주 임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정도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페네트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침투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술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일상생활에 얼만큼 침투하느냐로 놓고 보게 되는데요. 그 침투율이 올라가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너도 나도 쓰는 것. 예를 들면 VR 같은 경우도 너도 나도 쉬는 시간에 VR 쓰고 뭔가 게임을 한다든가 너도 나도 전기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너도 나도 자율주행에서 운전 안 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테마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태동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IT 버블 때 징후라고 얘기했던 뭔가 과열이 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모두가 뛰어들어서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관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랑 비교해보면 아직은 조금 먹을 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고 그랬었어요. 과거에도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 올리는 것이 트리거가 돼서 거품이 빠르게 꺼졌던 경험이 있으니 요즘 우리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이 명제에서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됐었을까 생각해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경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도 그거를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그래도 올라간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라도 핑계를 잡은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가 핑계가 됐던 거고 이번 거품은 또 다른 게 핑계가 됐을 수 있는데 그 다른 게 나타나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도 금리가 트리거였으니까 지금도 금리가 트리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재작년에 순이네 집에 강도 들었을 때 빨간 옷 입고 왔으니까 저 파란 옷 입은 청년은 강도 아닐 것이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걱정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갈 때는 뭔가 시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 그 트리거로 고용도 보는 것이고 물가도 보는 것이었을 텐데 그거를 계속 올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은 이미 심화가 되어 있고 기업들의 이익은 더 늘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연준이 금리를 오를 때 주가도 같이 쭉 따라 오릅니다. 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성장률이라든가 이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즉 성장률을 더 넘어설 정도의 금리 상승이 올라오고 그럼 결국은 거기에서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췌약해진 상태에서는 성장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취약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연준은 왜 올렸을까요? 과거에 그때는? 그걸 못 봤을까요? 그렇죠. 연준의 기본적인 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책무 자체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문제 성장률이 좀 무너지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를 고용을 완전하게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테일러 준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공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공식으로 계산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인플레이션하고의 갭이 있고 또 GDP하고의 갭을 보게 되는 건데 결국 물가하고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고 그걸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열이 일어나면서 결국 자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브레이크라는 말씀을 제가 자산 배분할 때 금리가 브레이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 역시도 금리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주가 깨질 것도 연준도 알았을 거다 그 말이군요. 그렇게까지 알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결국은 그 경험 때문에 연준의 실패 요즘 안 돼서 조심하겠다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의 실패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알아듣는다고 하면 이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의 비밀, 신비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겪고 난 이후에 금융위 이후부터는 굉장히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빨리 알려줄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미 2013년도에 출구 전략 번행키가 얘기하오나 시장이 발작했던 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과거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시장에서는 최소한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빠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걸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걸 트리거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시장 금리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조금 남은 것 같긴 한데 대강은 메인 코스는 알려주신 거죠? 디저트는 나중에 또 와서 어떤 디저트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말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자체도 이제 막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딱히 특별한 악재가 잘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의 세대 후에 이재훈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